미트라인 양념 돼지갈비 5kg.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업체 판매상품. 미트라인 양념 돼지갈비 5kg 판매합니다. 미트라인 양념 포크 5kg. 엄선된 원육과 과일 양념. 갈비 전문점에서 먹던 그 고기맛. 갈비 전문 음식점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집에서 구워도 갈비 전문점의 고기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고기양면의 고운 장칼집. 미트라인만의 양념 소스. 달콤한 양념은 과일즙. 달콤한 맛은 과일즙을 갈아 넣어 깊은 풍미가 있습니다. 깨끗한 생산시설. HACCP 인증업체. 미트라인 인증서. 판매가격. 미트라인. 양념 돼지갈비 5kg. 판매가격. 59,000원 무료배송. 미트라인. 양념 돼지갈비 5kg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 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